자, 2018년도 천시장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좋지 않나요? 내 손에 찬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평생 등에 짊어진 삶의 우회가 홍보를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에는 내 시간 없이 살다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타이도 바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항공판에 동그러니 문제있지 않게도 흐르시고 두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발이 주신 나를 하나 주면서 사랑하는 날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흐르시고 두 사람을 걷는다 해도 복귀라 생각할 겁니다 동그랗게 살라 우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비교하는 사원이 Asian 여러분 우리 DOT